리베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즘 계속 안에서만 촬영하시죠? 네 어떤 거 어떤 거 촬영하시죠? 에이스 안 보고 있었어요? 큰일 나겠네 얘 그러면 내가 어디서 촬영했는지 알 거 아녀 선배님한테 약간 한국 제작의 문법이 통하질 않아 안되겠다 바로 본론 얘기할게요 네 저희가 요즘 다 실내에서만 찍으시잖아요 답답하시죠 아니요 안 넘어져 팬분들을 못 만나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요? 팬미팅을 드라이브 드루로 할 거예요 드라이브 드루?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최근 코로나... 그럼 어딜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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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안녕하세요 양준희 씨의 무 팀 오늘 행사 마이크부터 착용하고 팬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요런 말이에요 둘 다 둘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다가 사인해드리는 거지? 저는 여기 액자들로 있어요. 와 너무. 오빠 오늘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65페이지에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리빈 더 프레젠트라고 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사인해드려요? 저 영혼의 공기청정 운세. 아 알겠습니다. 크게 떠도 돼요. 여기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 young. 오가 팀 직접 제가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primo아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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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머 웬일이니?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뺏어 나가지? 가야 돼요?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동작해진대요. 와! 사이 받아서 한번 입을게 앞에다 해주세요. 앞에? 알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여기서 오는 시간 멈추려고요. 시계 가져왔어요. 토르세! 네! 광고하셔야죠. 그럼요! 아이고 다리 아픈데 수고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든데 얼른 얼른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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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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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감사합니다. 엄마가 기억하실까 보니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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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죠. 저예요. 이제 제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삼여서 많이 모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좀 가져가고 있었어요, 오빠. 기억해요. 기억해, 오빠. 고생하세요. The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 funds. 와 주기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양준이! 사랑해요! 양준이! 풍요소 없어! 양준이! 양준이! 사랑해 주세요! 동료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해 들어가세요. 저 저기 형님 보려고 웨딩컵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 회원님의 차이가 미래를 다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장 씨야? 안녕하세요! 네가 알아봐! 네가 알아봐! 아하하하! 어떻게 되세요? 브라보!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자! 우와! 저게 뭐지? 핸드폰지 야옥이랑 죄송해요! 수실레요! 혹시 그냥 ㅋㅋㅋㅋ 우리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렸어요! 와아아아아아악 번짜렀어요! 예약이 schools! 저희 집문자 되고 왔어요! 주문서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보 정본이요. 여기다가 사인해드려요? 네, 아니요. 여기요. 뒤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집 안 팔 거예요. 와, 어디다 해드릴까요? 여기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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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황자님. 너무 좋아. 조심하셔야죠. 운전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사인할 거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조금만 더 빠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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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고 지금부터 헬프미큐패로그 있고 노랫고 무릎 수술 hago. 병원에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릎 수술할 때 헬프미큐패로그를 들으면서 저기 재활치료할 때 그거 하면서 그 노래 진통제 안 맞고 그 노래 들으면서 이겨냈어요. 어 괜찮으세요? 지금은? 지금 이제 10월 15일에 했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 중에서 너무 바쁘다. 사랑해 신이신 큐픽이시의 청농에 불가능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신이신 큐픽이신 청농에 불가능하시고 선생님 추천! 파킹! 파킹! 오빠 저의 영웅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저 우울증 알았는데 오빠 말씀 듣고 밖으로 나와서 우울증이 나왔어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뻐가 저희 살려주신 거라고 한 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로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오빠 때문에 살고 있어요. 제가 58년 살면서 행복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거 오래오래 유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 lasting 다음 시간에 2단계 5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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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선배님이 지금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체력? 사인이 됐든 사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온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과학총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거예요? 사인에 못 받았으니 이거라도 들고 우리 같이 찍는 거예요? 인간 유리미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노래 부러주실래요? 아 그래요? 부러주세요. 그리고 그리다. 그리다. 그렇습니다. 그리다.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플레잉 더 세일리게임 드라잉이 크레이지 플레잉 더 세일리게임 우와 잘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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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해요 다시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한 3시간 기다렸어요 용인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이요? 오 마이 갓 대전에서 올려왔어요 어떡해 제가 가장 기억 어려운 것 같아요 탄력 받으셔서 있어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문 닫고 왔어요 아 휴가에다가 같이 왔어요 땡땡 치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잠도 못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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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자친구가 지금 타이완에 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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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최대한 앞으로 고맙습니다 드라드님 아 사인회 나와 사인은 안돼 지금 너무 미안해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요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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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다 프랑크 를 오 마이 갓 제대로 붙은 마이 자 jestem 좋아요 이렇게 eh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진부터 찍을게요, 우리. 양주 씨! 양주 씨! 주승석에 계신 분 최대한 감정으로.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은 여기, 한국은 여기예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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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고,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